네, 2년째 이어진 코로나 여파에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서식을 어제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욕시가 학업 부진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며 새로운 대안책을 들고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길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뉴욕시가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내용이 학급 과밀 해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기존의 학급 규모를 학습 효과를 최적으로 낼 수 있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개기로 한 건데요. 이른바 소수 정예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코로나 구제 지원책으로 신규 교사들을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세밀하게 하겠다는 건 결국 그만큼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임시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채용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뉴욕시는 우선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2,500명의 교사를 새롭게 고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들 교사가 전부 정규직이 될 거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학생들의 학업 부진을 만회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장들이 다양한 종류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학업 부진 꼭 좀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학교에 있는 벽화, 교육계가 왜 시끄러운 거죠, 이걸 두고? 네, 미국이 가진 뼈아픈 과거 중 하나는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사건인데요. 미국에서는 지우고 싶은 노예제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 원주민 학살이 생생하게 묘사된 벽화가 학교에 오랜 시간 자리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습니다. 빅터 아르노토프가 1930년대에 그린 워싱턴의 삶이란 벽화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노예 소유주로 묘사해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십 년째 학교 입구를 지배했지만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제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결까지 나온 건가요? 네, 최근 법원은 환경 검토 없이는 벽화를 제거할 수 없다면서 일단은 불허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판결을 두고도 찬반 논란은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고등학생들이 노예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벽화의 묘사가 인종차별주의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에 젖은 과거의 민낯을 벽화를 통해 재조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벽화를 남겨두는 일은 역사를 반성 없이 지우기보단 제대로 마주하는 의식이 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타협 없는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판결에 재점화된 벽화 제거 논쟁,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주제, 도쿄올림픽 소식이군요. 요즘에 무더위에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찌 됐든 또 이 감동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메달 이야기네요. 네, 최근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단이 활약해준 덕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죠. CNN은 지난 29일 보도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메달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풀어냈는데요.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뭐였나 살펴봤더니 왜 메달을 딴 선수들은 항상 메달을 한입 베어무는 세레머니를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 역사인학계 관계자는 기자와 언론을 위해서 선수들이 상징적인 사진을 시도했던 게 어느 순간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이 밖에도 메달을 각자 어떻게 보관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도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코로나로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집에서 뜨개질을 익힌 한 선수는 자신이 만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표팀의 한 축구 선수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 몰래 숨겨놨다면서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냄비와 프라이팬이요. 앞으로는 냉장고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길규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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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